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사이트 2024년 2월 10일, 1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날에 찍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설날에 일을 하고 있지만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S&P500 기준으로서 그렇고요. 또 나스닥 100 기준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나스닥 전체 지수는 역사적인 고점이었던 2021년 말 숫자를 뚫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체적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뚫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의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이 2.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이 1.8% 게다가 어느 정도 키맞추기가 일어나서 러셀 2000도 2.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자꾸 올라가도 되나? 차익실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설 연휴 들어오기 전에 일부 현금 만들어 놓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많이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타이밍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의 차트를 그려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요즘에는 하고 있겠죠? 컵핸들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살짝 다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컵핸들 같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결국 투자에 대한 타이밍이 가장 바닥에서 잡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타이밍 때 그래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확연하게 뚫고 올라갈 때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P500 기준으로서 지금 현재 이 시점인 4,8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고 막 상승하고 있는 이 구간 벌써 5,000포인트 위로 딱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평균치도 있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에 보시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때만 투자를 하면 사실상 전체 어느 시점에서 투자했던 것보다 더 초과 수익률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면은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런 통계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컵핸들 차트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 고점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금 이 현재 시점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S&P500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워낙 지난 11월, 12월이 강한 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강한 장을 이어가는 올 한 해가 되는 케이스이고요. 만약에 이어간다면 올해 1,4분기까지 6.6% 상승 평균 그리고 연말까지는 19.5% 상승 이게 평균입니다. 물론 19.5%까지 상승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계산하면 5,7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펀디멘탈 초가 달성하는 그래서 과하게 올라가는 즉 거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5,000포인트를 위로 올라섰는데 아마 1,4분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5,085포인트 그 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 그 이후에 좀 쉬고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 최소 5,400포인트에서 많이 올라가면 5,600포인트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의 시장 흐름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지금은 계속 사야 되는 거고요. 3월 말이 지나고 나서 4월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일어난다면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3,4분기 말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좀 숨고르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4,4분기에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5,400에서 5,600 정도 사이에 S&P500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수를 리드를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 플러스 IT 업종 이겁니다. 여기에 안에 대형 기술주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S&P500 기준 안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게 IT 섹터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초점은 여전히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IT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좀 들여다보고 또 어느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무리수 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IT 섹터가 S&P500의 상승에 거의 2배 수준 이상을 상승을 보여주는 지난 몇 년이었습니다.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메가 캡이라고 하죠. 대형 기술주 S&P500 이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차이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워낙 이익 증가율이 S&P500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가 캡 8개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P-Multiple을 들여다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S&P500 중에서 492개만 놓고 보면 지금 PER이 18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의 PER이 20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Magnificent 7, 메가 캡 8 이걸 보고 있으면 28배 정도의 PER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비싸다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S&P500의 전체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11%가 좀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대형 기술주 메가 캡 8 이쪽의 이익 증가율은 자그마치 25%가 넘습니다. 즉 거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S&P500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S&P500에서 이 메가 캡을 빼버리면 이익 증가율이 얼마가 나오는 거가 되냐면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P-Multiple이 18배와 28배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되는데 이익 증가율은 5%와 25%면 5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싸울까요? 저희가 생각할 땐 여전히 메가 캡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지금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AI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지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의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AI 사이클이라고 자꾸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IT 섹터 특히 AI와 연결되어 있는 IT 섹터의 매력도 그러니까 성장성이 워낙 높게 나오고 밸류에이션 상에서 P-Multiple이 높게 나올 수 있거나 PBR이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ROE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익이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대형기술주와 IT 섹터의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밸류에이션의 비교법 그리고 이익 증가율을 비교했었을 때 그런 답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대형기술주 대비해서 할인율이 거의 50%다. PER이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도 어느 타이밍에서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 하냐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산업들이 다 올라가는 시나리오 즉 어떤 얘기냐면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높은 금리인 4%대의 금리가 유지가 되는 기간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전히 대형기술주와 IT 섹터와 AI 관련 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줘서 지금 금리 5.25에서 5.5%보다도 훨씬 낮게 떨어뜨려졌을 때 장기의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워낙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PER 말고 이익 증가율이 안 나오던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중소형주가 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언제쯤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이 아니고요. 빨라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4, 4분기 정도 그래서 금리를 지금 내리는 속도를 판단했었을 때 그때쯤 돼야지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정말 1.5%, 2%씩 뚝뚝 떨어뜨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올해 5월부터 떨어뜨리는 거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전히 대형기술주와 IT 섹터,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를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부의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존 후스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언론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에 지금이 1920년대 그리고 또 2000년 닥한 버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로 가장 비싸 보인다.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 날 게 정말 정말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세 하락장이 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도 빠질 수 있다.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 제가 수십 번도 더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I 사이클이 정말 큰 일을 해줘서 경기 침체가 올해도 안 오고 내년도 안 오고 내후년도 안 오는 그런 3년 내내 AI의 활성화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임금 상승률은 워낙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 안정적인 모습이 같이 맞물리면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GDP 성장률이 높게 유지가 되고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라는 시나리오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여기서 그 고점이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50% 빠진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저처럼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제 기억으로는 2006년, 2007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얘기를 하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지 않도록 미연준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 금리입니다. 미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겠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내릴 확률이 높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내려주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3월은 물 건너갔는데 5월에 내려줄 확률은 지금 80%대로 확산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 확률에 0.25%를 내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한 6번 만나는 동안에 6번 다 내리면 1.5%를 내리는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0.25% 내리고 또 0.25% 내리고 하는 것을 6개월간에 거쳐서 하나 내리고 한 번 쉬고 한 번 내리고 한 번 쉬고 이런 식의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빵 터지는 것은 안 일어나고 안정적인 성장 아래에서의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시장은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좋은 기업의 돈이 흘러가고요. 그렇지 않고 막 진짜 금리를 1.5%에서 연말까지 2% 막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말까지 2%의 금리를 인하해 준다. 이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의 닥한 버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AI 사이클 관련해서의 투자가 아주 한정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금리까지 확 내려주면서 모든 부분에 다 과잉투자가 들어가고 이게 거품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줬었을 때 빵 터지는 현상과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물론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거품의 상승장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수십 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경제지표로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은행의 예금 증가율과 대출 증가율이 8, 9%대로 정상화됐어요. 여기에 여신 증가율도 좀 더디긴 하지만 5%대로서 정상화되는 게 작년 4, 4분기부터 확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계속 상승을 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금과 대출의 증가가 정상화되면 경제성장률도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지 급락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급락하지 않는데 경기침체가 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증치가 급락한다. 이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대출과 예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 받쳐주는지 따라서 GDP 성장률이 경기침체로 넘어가지 않는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훨씬 투자하기에 편한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막 던지고 싶은 욕심이 욕구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지켜내시고 버티시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 관련된 업종과 종목을 꾸준히 들고 계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오히려 더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섹터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S&P500의 실적 발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첫 두주는 마이너스 EPS 증가율 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훅 올라와서 3%대의 성장률의 매출 증가율 그리고 이익 증가율은 거의 3% 살짝 미만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S&P500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도대체 어느 업종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과거보다도 더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이익 증가율이 높거나 마진이 높아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올라오는 게 첫째가 통신서비스 둘째가 이미 소비재 전기차 전기차 부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고 IT 업종입니다. 이 3개의 업종을 저희는 계속해서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타이밍 그게 언제냐면 올해 5월이겠죠. 그때부터는 어떤 업종이 추가로 들어가냐면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쪽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익이 지금 올라가는 구조에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넷 프로필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익 마진율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높아지는 업종을 뽑아보자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IT 업종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게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이 당연히 이미 소비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올라오고요.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헬스케어 쪽도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헬스케어 쪽을 지금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5월달이고요. 그 전에 지금 2, 3, 4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는 여전히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는 업종은 IT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이 그리고 통신 서비스 이 3개의 업종으로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agnificent 7 상당히 매력이 있죠. 이 종목들의 지금 PEI를 보시면 한 30배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자그마치 늘어나는 속도가 25%가 훨씬 넘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의 20%가 훨씬 넘는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 그만큼 대형기술주의 매력도를 높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닥한 버블 때와 비교했었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형기술주 중에서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쪽이지만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고 대형기술주이기도 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업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종목들을 골라내서 뽑고 나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뽑아내고 있는 것을 다 드릴 수도 없고요. 저희가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업종 리스트 한 30개 정도를 투자 레터에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가끔씩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0개 중에서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어느 쪽이 좋을지를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매력이 있고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고 한국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업종을 전체 글로버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들고 가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또 종목 선별을 잘해서 투자를 잘하시면 초과 수익률을 훨씬 많이 낼 수 있는데 대충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S&P500이 지금 이 앞으로 남아있는 사이클 동안에 4, 50% 정도 오를 거고요. 나스닥이 또 나스닥 100이 그 똑같은 구간에 80%에서 100% 정도 오르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오르는 게 아마도 반도체와 여러가지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업종이 훨씬 더 높은 성장률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초과 수익률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업종 포트폴리오 바꾸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연휴에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요. 저희와 계속 같이 걸어가시다 보면 지금 금리의 3배 4배 5배 정도의 연간 수익률 복리를 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힘들 때마다 꽉 손을 잡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글로벌 투자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 유동원 랩도 많은 사랑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의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본부는 현재 알고리즘을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형 랩 시리즈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랩은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로 낮은 변동성의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유동원 글로벌 홈런 랩은 소규모 자산에 집중된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유동원 글로벌 안타 랩은 자산의 50%를 채권 금 등 저변동성 자산에 투자하며 각 자산군마다 내재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저변동적 수익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면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